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갈등, 두려움, 혼란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?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군가와 격론을 벌이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?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얘기를 해봐도 이 답답한 현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 문제가 계속되는 분이 계십니까? 여러분, 왜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답답한 줄 아십니까?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안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기만 하면 분명히 지금의 혼란, 이 두려움, 이 염려, 이 갈등, 이 문제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,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먼저냐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창조의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난이 떠나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병마가 떠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저주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시선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기자, 뭐라고 얘기합니까?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? 영안이 열리길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아멘! 아멘! 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